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테크노진입니다 오늘도 에이블톤 라이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예고해 드린대로 오디오 레코딩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타를 가지고 나왔고 기타를 레코딩 하면서 오디오 레코딩 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예요 우선 레코딩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오디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기타를 끼는 잭은 보통 이렇게 생겼죠 55 케이블 혹은 TS 케이블이라고 불리는 케이블인데 이걸 컴퓨터에 바로 갖다 낄 수가 없잖아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다가 이걸 끼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는 USB로 컴퓨터로 연결돼서 그 오디오 신호가 컴퓨터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케이블을 한쪽에 있는 기타에 꼈고 한쪽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듀엣이라고 하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에 갖다 꼈어요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끼고 나면은 세팅이 필요합니다 우선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실게요 여기서 커맨드 쉼표 누르시면은 프리퍼런시스가 나오고요 혹은 라이브 프리퍼런시스를 누르셔도 돼요 왼쪽 탭에서 오디오 쪽을 클릭합니다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저는 듀엣이기 때문에 듀엣으로 선택을 인아웃다 선택을 해둔 상태입니다 인풋 그리고 아웃풋을 컨피그레이션을 클릭해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듀엣 같은 경우는 인풋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인풋 수가 두 개 그리고 얘네들은 다 체크가 돼 있어요 근데 아웃풋 같은 경우는 네 개입니다 처음 사서 끼면 얘네들이 이렇게 비활성화 돼 있거든요 클릭 클릭해서 활성화 시켜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샘플 레이트 저는 48로 기본적으로 세팅해 놓고 많이 쓰는데요 고음질로 작업하시는 분들은 96으로도 작업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랩탑으로 작업할 때는 96으로 가면은 좀 버벅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44나 48 정도로 선택해 주시면 되고 음 44는 CD 음질이 44이기 때문에 CD로 찍겠다 그러면 44로 선택을 하시고요 스트리밍 위주다 그러면 48로 하셔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영상 작업을 많이 하시는 영상에다가 입히는 음악을 작업한다 그러면 48로 기본적으로 세팅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외에 대해서는 다른 컨텐츠를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릴 예정이고요 네 하이퀄리티 건 체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래쪽에 레이턴시 레이턴시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레이턴시가 뭐냐면 이제 얘를 딱 치고 나면은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소리가 들어가고 이걸 디지털로 컨버팅 해 가지고 컴퓨터로 디지털로 보내거든요 여기까지 이르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치자마자 소리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치고 빨리 얘가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는 좀 버거워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낮을수록 버거워하고 숫자가 올라갈수록 치고 나면 조금 이따 소리가 저한테로 이제 전달이 돼요 그러면 연주할 때 좀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가진 컴퓨터의 사양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의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요즘 나오는 컴퓨터들은 거의 128 혹은 64로 해도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맥북 에어로 작업 중인데요 64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거예요 제일 안전한 건 전 128 정도인 거 같아서 128로 해놓고 좀 불편하면은 더 줄여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세팅을 하고 기타를 오디오 인터페이스 채널 1번에다 갖다 꼈어요 치면 여기 1번 이라고 되어 있는 쪽이 이렇게 불이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네 오늘은 이 세션 뷰 말고 탭키 눌러서 어렌즈먼트 뷰에다가 레코딩을 해 볼 거예요 오늘 설정할 템포는 탭 템포로 1,2,3,4,1,2,3,4 하니깐 대강 100 정도 나오네요 100 그래서 100 이라고 다시 치겠습니다 소수점으로 떨어지면은 나중에 좀 복잡해지기 때문에 대강 탭 템포로 클릭하시고 거기에 가장 가까운 정수를 타이핑해서 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미디 트랙이 두 개 있고요 오디오 트랙이 아래 두 개가 자동으로 생겨 있죠 여기 3번에다가 레코딩을 할 겁니다 레코딩을 하기 전에 트랙 이름을 미리 바꿔 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 클립 이름들도 이 트랙 이름을 따라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꾸겠습니다 커맨드 R 누르거나 혹은 오른클릭해서 리네임 하신 다음에 샵을 먼저 누르고 띄우고 기타의 약자인 GTR을 치겠습니다 샵을 먼저 누르게 되면은 앞에 있는 이 트랙 넘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디오 인터페이스로 집어넣은 소리를 모니터링 그러니까 듣는다는 얘기에요 들을 때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모니터링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IN으로 하게 되면은 기타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토로 하게 되면은 소리 나죠 근데 다른 트랙을 선택하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오프 하게 되면 이 트랙을 선택하든 다른 트랙을 선택하든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택과 관계없이 무조건 듣겠다 그러면 IN을 선택을 하시고요 지금은 계속 듣고 싶기 때문에 IN으로 설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고 나면은 이 밑에 이펙터를 집어넣으면은 이펙터 먹은 소리를 그대로 모니터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이펙터를 넣어 볼게요 우선은 저는 튜너가 필요할 것 같아서 오디오 이펙트 쪽 가서 유틸리티 간 다음에 이 튜너 를 끌어서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튜닝을 해 볼게요 튜닝이 조금 안 맞네 네 그리고 앰프 소리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앰프라고 하는 에버튼 라이브에 기본적으로 포함된 캐비넷이라고 하는 겁니다 캐비넷을 같이 연결해 볼게요 캐비넷은 앰프 밑에 달려있는 스피커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타를 치시는 분들은 앰프랑 캐비넷을 세트로 같이 가지고 오시는 게 좋아요 네 바로 소리가 좋은데요 네 좀 조절해서 톤을 바꿀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올린다거나 아니면 앰프를 바꾼다거나 네 지금 저는 블루스로 해서 네 이렇게 이제 소리가 나고요 이 소리를 이제 레코딩을 해 볼 텐데 레코드 앰프 버튼에 불이 들어와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레코딩을 하시면 돼요 한번 들어 볼게요 스페이스배를 누르면 소리가 안 나죠 안 나는 이유는 지금 이 트랙에서는 제가 치는 소리를 모니터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클립은 플레이 되지 않은 네 인이라고 세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오토로 하거나 오프를 하게 되면은 이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레코딩은 잘 된 것 같고요 여기서 초보자분들이 제일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밑에 지금 플러그인을 두 개 걸어 놨잖아요 이펙터가 걸린 소리가 레코딩이 되는지 빠진 소리가 레코딩이 되는지 기본적으로 레코딩 된 소리는 이 이펙터가 걸리기 전 소리입니다 그래서 얘를 빼게 되면은 쌩 기타 소리가 레코딩 되는 거예요 쌩 소리에다가 이 플러그인이 걸렸기 때문에 앰프에다가 기타를 낀 소리가 되는 거죠 네 레코딩이 끝났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100이라고 세팅해 놓은 이 BPM에 기타가 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메트로노물을 켜고 레코딩을 하셔야 돼요 메트로노물 켜 볼게요 인으로 하고 조금만 올려 볼게요 백 한 팔 원 투 쓰리 포 살짝씩 제가 느리게 쳤죠 다음 시간에 편집 부분에서 다루도록 할 거고요 저는 지금 얘를 베이스라인이라고 생각하고 쳤어요 얘를 베이스로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이건 꿀팁이에요 네 여기 레코딩 한 클립을 오른클릭해서 컨버트 멜로디 투 뉴 미디 트랙 얘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짜잔 네 아래쪽에 새로운 트랙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미디로 찍혀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얘를 솔로로 해 놓고 들어 볼게요 네 얼추 비슷하죠 여기서 좀 잘못된 애들은 제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네 얘네들은 좀 잘못된 애들이고 얘를 가지고 베이스 음색을 골라 주면 되는 겁니다 사운드로 가서요 서치필드에다가 일렉트릭 베이스라고 쳐볼게요 일렉트릭 베이스 그리고 이 베이스 소리를 넣어 볼게요 오우 좋습니다 모두 선택한 다음에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아래쪽을 눌러서 한 옥타브씩 다 낮췄어요 자 그리고 이 위에다가 드럼비트 하나 깔면 좋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드럼 어쿠스틱 드럼 팩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드럼부스라고 하는 놈이에요 드럼부스 안에 미디클립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보시면 여러 가지의 패턴을 보실 수가 있어요 대강 저희는 108로 했잖아요 여기서 108이랑 가까운 애들 중에 스트레이트 힙합에 있는 벌스나 코러스 한번 올려 볼게요 얘를 클릭 드래그해서 미디 트랙 위에 놓으셔야 돼요 얘는 미디클립입니다 그래서 2번 위에 놓아 볼게요 좋네요 그러면 벌스도 한번 들어보죠 벌스 얘를 또 끌어서 같은 자리에 한번 놔 볼게요 네 좋은 거 같아요 저는 단순한 하이햇을 치는 벌스가 좋은 거 같네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네 마디만 반복시켜서 들어 보겠습니다 쭉 네 마디가 선택되게 단축키 커맨드 L 커맨드 L 커맨드 L 을 해서 이렇게 룹 구간을 지정하면서 활성화 시킬 수가 있어요 들어 볼게요 오 기타 같이 들어 볼까요 오 좋다 그 밑에 있는 5번 트랙 5번 트랙에다가 기타를 레코딩 할 거예요 여기도 역시 앰프랑 캐비넷 을 놓겠습니다 네 끌어서 놓고 피치 모듈레이션 에서 코러스 앙상볼을 한번 끌어서 가져가 볼게요 네 기타에는 코러스도 많이 걸거든요 밑에 있는 기타랑 베이스 얘는 네 마디를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D 눌러서 복제 네 복제라고 하죠 에딧에서 요거 요 놈입니다 요 놈 요 놈을 선택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덟 마디를 다 선택한 다음에 커맨드 L 눌러서 여덟 마디가 반복되게 해서 쫙 긁는 기타 하나 레코딩 하겠습니다 위쪽에 메트로놈 옆에 역삼각형 누르면은 카운트인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죠 지금 좀 준비 시간에 필요할 것 같아서 두 마디로 해놓고 레코딩 하겠습니다 원 투 프리 두 마디 원 투 스리 레이 포 오 좋습니다 여기 트랙 이름 커맨드 R 샵 띄우고 기타 투 아까 오디오 라고 이름 붙여져 있는 걸로 레코딩을 하다 보니까 클립 이름도 오디오로 나와서 좀 이렇게 보기가 싫죠 정리가 안 된 모양이죠 2번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도 알려드렸지만 커맨드 T 눌러서 오디오 트랙을 만들 수가 있고요 혹은 위쪽에서 크레이트 인서트 오디오 트랙 하셔도 되죠 기타 3번 3번 네 또 제가 좋아하는 짭짭이 또 얘도 역시 앰프랑 캐비넷 집어넣을게요 2 3 4 음 얘는 4마디만 해도 될 것 같아요 4마디 쫙 선택한 다음에 디플리킷 여기 살짝 네 잘려 있죠 이 부분을 손봐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기에 약간 리버브 한번 걸어볼게요 리버브 다음에 걸어서 이렇게 기타 레코딩으로 오디오 레코딩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오늘 또 재밌는 것도 같이 하나 했었죠 오디오 레코딩 한 거에 피치를 미디 로 바꾸는 기능 사람 목소리로 해도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난 악기를 잘 연주하지 못하는데 멜로디는 떠오르는 게 있어 그러면 미리 흐밍으로 레코딩을 해 놓는 거예요 둠 둠둠 둠 이런 식으로 여기 컨버트 멜로디 투 뉴 미디 트랙 하게 되면은 다른 악기로 내가 방금 부른 멜로디를 연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입 작곡가들 이 기능이 상당히 유용하니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시간에는 오늘 레코딩하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오디오 편집을 한번 해 볼 거예요 치다 보니까 막 치다 보니까 안 맞는 부분이 많죠 편집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